저거 할로윈이라 저거 아 맞나? 겉에서 보니까 되게... 볼품없어 보이네 오늘은 뭐지? 야 무슨 이제 뭐 파쿠르 기믹을 모아본다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? 막 특이한 이제 기믹 같은 거 막 너도 하나 해볼래? 막 갖고 와봐라 아니 너가 기믹을 만들어 보라고 아 내가 만드는 거야? 어허허허허 내 아는 거 하나 있긴 한데 아는 게 있다고? 뭐로 이용한 거거든? 어 요래 어 여기 딱 하잖아 이렇게 상 올라가서 점프 데이크 하는 거라 아 씨 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어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한 적 있어 아 네가 했나? 어 이거 내가 한 건데? 이렇게 하나 둘 봤냐 이거 어떡해 이걸 아니 어디 영상에서 본 기억은 있거든? 이게 네 거였구나 어 영상으로 쓴 적이 있긴 해 이게 네 거였구나. 아 이게 기믹이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옛날에 내가 한 적 있는 거예요. 이거 내가 한 거 이거. 딴 거 없냐? 어... 아 필살기로 쓴 거 같은데?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꺼집어낸 거였는데? 아... 한 개가 더 있는데 한 개가 더 있다고? 그것도 혹시 네가? 철커 상자면 웬만하면 나일 거 같은데? 야 그거 너랑 나랑 했는데? 아 너랑 했구나. 어쩐지 몸이 되게 익숙하더라. 제대로 된 건 좀 없을까? 뭐 하는데? 기닉 찾고 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왜 안 되네 이거? 나도 방금 처음 알았어. 아 이거 웅크리기 눌러도 안 되는구나 얘. 아니 일단 누우면 뭐라도 생각날까 싶어서 누웠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? 그치? 침대 하나에 누우면은 이번에 한 개라.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생각이 나는 게 없어. 근데 나름 괜찮은데? 죽순 상태에선 지나다닐 수 있는데? 대나무가 되면은 블록으로 지나가면서 밟을 수 있는 블록이 된다. 얘는 나쁘지 않은 거 같긴 해? 야... 야 잠깐 뭐야 이거? 야 이게 지나가죠? 이게 뭐야 이거? 야 이거... 야 이거 만들려면 땅도 잘 봐야겠다. 아니... 이거 뭐야? 아니 이게 이렇게 지나가진다고? 이거 운빨 반경이잖아. 아니 이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옆쪽에 설치되기도 하는구나 이게. 어따가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가 막히다 야. 써먹을 데가 있을까 이거를? 모르겠다 야. 하하하하하 기미... 기미... 이스람스 어차피 모아듬사메 하하하하 하하하하 house 후 후 후 감사합니다.